이야 여기 너무 이쁘다 길이 모자때문에 혜연이 얼굴이 잘 안나오지만 너무 이뻐 가보자 천천히 천천히 어? 여기 어디에요? 우와 새소리도 너무 좋고 우리 여기서 간식 먹을까요? 간식 먹을 사람 손? 레페도 손? 레페도 간식 먹을거야? 손? 레페도요 저요 레페도 간식 주세요 아 레페도 손을 줘요? 그래요? 혜연이 언니가 도와줬어요? 레페도 손하는거? 아하하하 그래 저요 좋아 이렇게 하는거지 간식 먹을 사람 손? 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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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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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먹을까요? 예 안녕 레페도 네 하세요 네 자 반식을 꺼내봅시다 레페도 너무 토마토 까까도 있고 쿠키도 있고 쿠키도 있고 쿠키도 있고 쿠키도 있고 쿠키도 있고 이거 좀 했다 먹을까? 레페타까는 어딨지? 레페까까 여기 레페까까도 있고 레페까까랑 물이랑 줄까요? 고소하게 고소해 레페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먹을 수 있을까, 레페가? 어? 물 쏟아졌어. 물컵 좀 들어줘. 레페, 물컵 썼구만. 그러면 돼? 많이 먹어. 우리 산에 가야 되니까. 와잇치. 아이 잘 먹어. 천천히 씹어먹어, 천천히. 레페, 물컵 썼구만. 우리도 깎아 먹을까요? 좋아. 레페야, 방금 물도 먹고 간식도 먹었잖아. 아기 거 뺏어 먹으면 돼, 안 돼? 아기 거 뺏어 먹으면 될까, 안 될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응. 레페 거 간식 다 먹었지? 홀라당 다 먹고 또 달라고 그러면 어떡해. 레페 간식은 우리 안 나눠줬잖아. 이거 먹고 싶어? 조금 나눠줘? 아니야. 아니래? 레페 안 먹고 싶대? 응. 알았어. 왜 이렇게 먹긴 아기 게 teasing? 예, 네. 잘 먹지. 왜 이렇게 먹지? 레페 애그 좋아한데? 응. 좋아한데? 레페도 좀 좋아하나? 어떡하지? 엄마 거 조금 나눠줄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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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고는 엄청 커서 나눠줄 수 있다고? 응. 레페는 노른자 먹지 흰자는 안 먹을까? 여기다가 옆에 노른자 조금 나눠주자 흰자 말고 노른자 흰자를 혜연이 먹고 엄마 거 줄게, 혜연이 그거 먹어 응? 엄마 거 줄게 많이 줘 옆에 먹으라고 해 옆에 먹으라고 해 먹을 수 있을까? 옆에 가 옆에 가 옆에야 먹을 수 있겠어? 동화책이 생각나네 뭐야 오오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오오오 세상에 저것들 한입에 다 먹을 수가 있기에 옆에 그렇게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진짜 빨리 먹어 저거 한입에 먹을 수가 있지? 뭐야 저 더 달라는 얼굴은 엄마 여기 흰자 좀 응? 여기 흰자 좀 응? 옆에 장난감 만들어 준다고? 옆에 장난감 만들어 준다고? 맛있다 맛있다 다 같이 나눠 먹으니 좋구만 다 같이 나눠 먹으니 좋구만 옆에 진짜 빨리 먹어 저거 옆에 입이 커 옆에 입이 커? 옆에 입이 커? 골라보 계란 계란을 저렇게 좋아해 계란을 저렇게 좋아해 담을 예쁠 거까지 세일사해 먹어야겠다 ces 앞의 질 Turma otro 점점 선생님 선생님 enger 감사합니다.